안녕하세요 생명관의 이슬을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투철미 실전모의고사 시즌1 OT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사실 시즌1과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OT의 내용 구성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철투철미 실전모의고사를 소개하면 저의 모의고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RGB라고 해서 기본 문항 모의고사, 기본 문항 16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점 시퀀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힘든 세포분열의 중킬러, 그리고 형질교배, 가계도, 돌연변의 같이 이런 어려운 유전 4개로 이루어진 핵심문항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공부 학습을 위해서 기본 문항 모의고사, 핵심문항 모의고사로 나눠던 거지만 실제 시험장의 소리는 30분 안에 20문제를 모두 경험을 하기 때문에 풀 모의고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풀 모의고사 형태로 철투철미 실전모의고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실전 연습용이고요 우리가 공부한 철철 로직에서 배웠던 스킬과 논리, 그리고 기본 개념들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RGB로 기본 문항 16문제를 15분 안에 푸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핵심문항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로 15분에서 20분 내에 이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시험장에선 어떻게 구현되느냐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지 만만치는 않지만 요즘에 점점 생명과학의 난이도가 유전 쪽이 낮아지면서 실제 점점 가능해지는 현실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훈련만 꾸준히 하면 돼요 사실 이 과탐은 국수형에 비해서 꾸준히 공부하기가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저와 같은 과탐 강사는 과탐은 꾸준히 하면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다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꾸준함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건 과탐의 모의고사의 점수 때를 보면 되는데 본인들이 더 잘할 거야 점수가 등락폭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조금만 쉬어도 감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제가 상위권 또는 상위권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한 문제를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제의 경험치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가능한 친구들은 하루에 실무 1회 그것이 힘들다면 이틀에 실무 1회 또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한 개라도 또는 두 개라도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라 감을 유지하는 게 탐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거여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총 16회고요 올 한 해 온라인용으로 나가는 게 시즌 1은 8회, 시즌 2는 8회 8회, 8회 갑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또는 가장 중요하게 실무에서 포인트로 드는 게 바로 최신 트렌드예요 문제가 좋다 나쁘다 이건 주관적인 거죠 하지만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최신 트렌드가 실제 그 해 수능에 점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문제도 너무 옛스러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종철의 철철 실무는 최신 트렌드 반영이 핵심이라는 거 그걸 꼭 강조해 드립니다 수능 문제 구성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교재 구성은 껍데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포장 매우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모의고사 쓰고 버리는 게 않고 실제 수강생들 보면 갖고 다녀요 다양한 거 넣어 갖고 꽤 이쁩니다 디자인이 문제지, 해설지, OMR, 리뷰 교재 한종철의 실무는 리뷰 교재가 있다는 게 매우 효율적인 특징입니다 각 회차별로 등급컷 그리고 문제 서문에 리뷰 교재에 서문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궁금한 그런 FAQ들을 잘 정리해놨어요 전문항 테마별로 다시 재분류를 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풀어봐야지 시험지로 막 급하게 풀었으면 복습상에 한 번 정도 리뷰 책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풀어보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중요하겠는데요 최근에 과학탐구가 점점 쉽게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처럼 그간 모두 한 정말 어려운 킬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종철씨 모두 그 트렌드의 반영을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회차별로 난이도를 조정했습니다 1, 2회는 최근 6, 9평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좀 쉽게 구성을 했어요 라이트하기 시작하라고 그 다음 3회에서 5회는 보통 6, 9평보다는 수능이 좀 더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능 시험 정도로 난이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올해 생명과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난이도 상향 조정 될 걸 대비해서 6회에서 8회까지는 난이도를 좀 더 높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과다 라는 정도까지 그렇게 너무 어려운 킬러는 넣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감안해서 이 철철 실점 모의고사를 큰 부담 없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철 실점 모의고사는 시간 준수 30분 가급적 지키시고 풀이 순서는 기본 문항 핵심 문항 이런 순서로 푸십니다 문제에서 1번듯이 순서대로 푸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 문항 풀고 나중에 핵심 문항 그 다음 응시 채점 및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핵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맞췄다 하더라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배속 높여서 함께 활용하면 좋은 컨텐츠는 어쨌든 한총철 강사의 해설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철철 로직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철철 로직에 대한 적용 방법을 알려주는 자분계와 로직 엔제의 요거를 필수로 기본값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여력이 된다면 RGB 기본 문항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 핵심 문항 모의고사를 계속 주간지 활용하듯이 매주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철철 실물을 자기 점검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치로직 같은 경우에는 한종철의 스킬과 논리를 알려주는 단강자 교재인데 이거는 개념서에 수록되어 있던 철철 로직을 따로 뽑아 놓은 거라 내용은 똑같습니다 RGB, RGB 코어는 워낙 유명한 컨텐츠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 문항 모의고사 RGB 코어는 여기서 다뤄지는 개념들을 좀 더 실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만점 시퀀스는 핵심 문항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철철 실물을 활용해서 노력에 더하여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시면 끊임 반복으로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